벌룬트렌드TV의 공석입니다. 음식이나 소품을 위한 새로운 디자인을 할 때 늘 고민되지 않나요? 벌룬트렌드TV에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간과 비용도 전론하고 디자인과 아이디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립니다. 이번 아이템의 디자인 컨셉은 웨딩입니다. 웨딩 컨셉의 포인트로 사용한 결하고 은박 풍선인데요. 결혼식이나 결혼기념일에 어울릴만한 장식으로 포토홀로 추천드립니다. 현재 트렌디한 오가닉 백두 형태와 플래시 백두인 풍선 두가지를 접목해서 디자인하였습니다. 신랑신부 은박 풍선을 봤을 때 이 부분이 좀 더 화사하고 사랑스러운 느낌을 준비한 색깔로는 밝은 느낌의 풍선이 필요해서 화이트와 핑크톤으로 기본 대접을 잡았고요. 저희가 좀 미리 탈 수 있는 부분은 볼드, 쓰렁색으로 갖춰줬습니다. 디자인의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서 인터넷 서치를 하거나 센스토를 만들기 위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타인의 디자인이나 아이디어를 학교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나요? 벌룬트렌드TV에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간과 비용도 절감하고 디자인과 아이디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십니다. 벌룬트렌드TV의 유료 회원분들은 저희가 제공하는 디자인과 아이디어를 비즈니스 활동에 마음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벌룬트렌드TV에서 제공하는 디자인을 비즈니스 활동에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약간의 변화를 줘서 사용하셔도 시간과 비용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벌룬트렌드TV에서는 매월 새로운 컨셉과 디자인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디자인을 사용하고 싶거나 만드는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벌룬트렌드TV 멤버십에 가이드해 주세요. 벌룬트렌드TV remembered fft tiene 벌룬트렌드TV 벌룬트렌드